벽에서 리워스 레이지스가 먹히지 않았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단 맞지 않고요 버디 중간에 이렇게 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붐 선수가 결론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붐 선수가요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진격이 예 저는 그니까 미안하면 붐이랑 주단가 일단 이 분이 아니라 이 분이 한 대기라니까 진짜리 선수 네 요런 선수 음 진짜리 선수가 비장난 잡니다 소울 개발 스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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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를뜨리로 스트라이크 되는지 뒤들은 조금만 신미가 되는지 바로라스 우선 당황 hasta 대회에서는 이제 저의 공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기술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보았어요! 기술을 안 받으면 그렇게 해결이 가능한데! 4명은 아니죠? 해외자 살아있는 인생은 3명의 버진! 1명의 달심, 3명의 버진! 우선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은재나오냐? 아 못 본지 오래됐어요. 최근에 잘 안보여요. 아 장로구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 현재까지 137,900원에 여러분의 후원금이 많이 쌓여있습니다. 감사드리구요. 알렉스 은재나오냐? 그죠? 핫도그요. 핫도그요? 보시면 됩니다. 사운드를 들으세요. 이제 지날면 하더라도 progress Oh, 어떠그요? 해냑 해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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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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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